아... 우리가 이 앞에에서 이렇게 함께하는 건 처음에 대해 인사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알죠?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왜냐면은 알기 때문에 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사이먼 노메니스 삼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삼디는 삼디 그리고 저는 조세호입니다 알죠 알죠 네 함께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이먼 노메니께서 2019 이슬라이브 페스티벌에 이어 올해도 참여하셨는데 참가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? 불러주니까 맞죠 깔끔합니다 우리야 불러주니까 올 수 있는 거고 불러주셔서 감사한 거고 너무 감사드리죠 19년도에 그때도 불러주시고 지금도 불러주시고 저는 또 소주를 엄청 사랑하는 사람으로 또 뭐 TMI지만 새벽 6시까지 먹다가 자고 일어나서 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여기서 제가 지금 해장을 할 겁니다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스 사이먼 노메니스 분들 함께 할텐데 우리 관람하시는 분들께 이사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사를 또 해요? 네 여기 써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사이먼 노메니스 아 회의 이사 말고 아 오늘 이런 시간에 좀 갔도록 하겠다 아 구경도 자 참이슬로 산행시를 볼게요 안 좋아요? 참이슬로 산행시를 아 제가 이제 충무로 2행시 하겠습니다 아 참이슬로 할게요 네 준비해 오셨네요 아 됐어요 저는 아니 미쳤어요 진유로 2행시를 준비했는데 갑자기 참이슬로 스치니까 자 참이슬로 아 먼저 가시겠습니까 아 참이슬로 참이슬로 참 참 참 참 참 이 이별은 아 아 셋 슬프다 이별은 뭐 이별은 뭐 이런데 소식 소식 먹으면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 되지 자 참이슬로 갈게요 네 참 참 참 이 이겼죠 슬 슬픕니다 아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네 감사합니다 참 참 참 이겼죠 슬픕니다 이렇게 한 것도 이겨서 봤구요 자 멋진 오프링 우리 사이머드로이게 무대로 함께했는데요 계속해서 이라프에서 즐거운 시간 함께하시길 바라겠구요 네 멋진 공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조만간 술 먹어요 좋아요 우리 사이머드로이게 여러분 다시 한 번 큐닉스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면은 가야 돼 2일 날 감사합니다 여러분 형